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실미도 특집 강원도 인재로 인재의 맑은 공기와 좋은 경치를 보면서 유치하게 한번 점프해서 도착하는거 인재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공기는 좋은데 기분이 별로 안좋아요 얘감이 안좋아요 번지점프장 배경이 안좋습니다 저희 뭐하나요 여기서? 실미도 특집인데 강원도 소풍입니다 강원도 소풍이랑 시민들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? 중국의 소풍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생존 아 생존? 다 절이 됐으니까 우리 팀부터 뽑죠 아 그래 오늘의 충북과 지옥을 함께 할팀 다 지옥이에요 베든지 위 밑 베든지 아래 위 승리 물 밸런스가 괜찮은데 키 밸런스가 괜찮은데 파이팅 바로 한번 가보시죠 자 지금 하나씩 깔때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장난아니야 이거 태컴 탈 때 하는거에요 저희 서바이벌으로 왔습니다 낫수고 가라 제가 아까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B씨가 굉장히 본인이 서바이벌의 재능이 그렇게 상당하시나 보는데 본인 입으로는 서바이벌의 재능이 어떻게, 어떠세요 B씨? 제가 오늘 영데스에서 한 40킬 한번 해보겠습니다 40킬 영데스? 영데스 영데스 40킬 전형적인 게임 팬인들의 증산이에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호동하는 증산 팬에 대신 압담을 정말 덥죠 이제는 팀, 우리가 인원이 한 명 더 뭐야 우리 세 명이고 네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굉장한 핸디캡이 될 거예요 굉장한 예비군 방탄소년단의 몸을 담당하고 있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몸을 가지고 상현이 형 우리 상현승 이분들을 처음 보는 분인 줄 알겠네 그렇죠 기럭지 재밌겠어요 오늘 어떤 서바이벌을 하면 하게 되나요? 정상회의 하나 모델 대퍼도 어차피 30분 안에 점령하지 못하면 리스폰스가 많은 팀이 지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. 자 그럼 바로 저희가 바로 가볼까요? 다이어트 황쩡! 고고고고고! 방어영 하나랑 엄호흥 하는 사람 균형을 엄호하는 사람 하나랑 기지해서 있을 사람 하나랑 중간 다리 역할을 주는 사람 하나랑 돌격수 두 명이랑 첫 판에 한 판을 가보고 처음부터 일단 그렇게 해보자 어! 내가 하나도 뒤집어 어떡해요? 파이팅!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, 안 돼, 안 돼 안 돼, 안 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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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맞춘다!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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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두더였어 아 컵너 아터 아이! 나 뭐 좀 도와서! 나 계속 와노! 아아아아악! 아아아아아악! 내가 총알 없어! 야! 제가 총알 없어! 나! 와! 와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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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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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? 수고하셨구나 선서 야! 야 가 가 가! 어서 와! 어서 와! 어서 와! 어서 와! 어서 와! 야! 야! 갬 뛰어!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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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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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! 이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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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생각보다 잘 숨겨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숨겨지잖아. 숨겨지는데 안 숨겨지지면 뛰어다니고.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중간이나 뒤에서 보는 사람이 부르니까 잘 지시를 해줘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른쪽! 눈 띄 오른쪽! 반말해 그냥. 어차피 예능이니까 반말해. 나 되게 멋있는 척 많았다고. 진짜? 나 이제부터 멋있는 척 진짜 많아. 이럴 거고. 됐어. 야 쟤네. 쟤네 초반부터 좀 빡대고 온다. 뛰어. 그냥 뛰어. 야 나무로 가 나무로 나무로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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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신조하니까. 초가 떨어진다. 야 우리 장기전으로 가야 되니까 초가 신조하니까. 으악! 뛰어! 어머 뛰어! 으악! 3대. 으악! 오예 मوج Pros samят아. ㅡㅡ 마스크. support. 너라 어디서? 너 뭐야 우리야. 워우 신ûr. 添잉치 magnet. 빠른ена! 도망가니! encoding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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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거기 막아 형 거기 막아 보관 뛰어 멜리, 멀니, 멀니 멀니, 멀니, 멀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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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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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가 아 rel 아기가 posição tribute dividing bol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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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뭐해?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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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좋아! 자 이제 오마야! 죽는다? 죽는다! 상당히 죽는다! 아 면세수네 어허허허허허허허 아휴 아! 손! 손 없어요? 워니크야 5등인데? 아이씨 남쌍! 야ấy에 요 이것 좀 얘기해~! 샤샤샤샤! 다행히대 아시죠? 아시죠? 아 진짜 써드너트 해 일단 제가 써드너트 해 그동안 캐릭터에게 미안함을 포함해서 너무 흔적했더라구요 얼마나 아팠을까요? 난 너무 아파 마시면 갈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무상투어 형 보면 뒤에 진짜 디자이너 할 것 같아요 보컬로 해봐 재밌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도 좀 아쉽네요 한 번 죽으면 돌아갈 때 대방심 안으로 사실 돼도 안내목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1라운드 블랙팀 승리 1라운드 2라운드 레드팀 승리 이겼어 블랙팀 총 리스폰 수 3라운드 36번 저희요? 블랙팀 36번 36번 레드팀 30 30 30 30 30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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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라운드 4룬의 쟁탈전은 보물찾기 현장에 가서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로 아 진짜 아니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는 아니 근데 잘 이슈짓고 있어요 3번 했고 3번 했다고 했어요 아니 아니 전 너무 안했어요 전 몰라요 전 얼마나 좋아하나 아니 전 이해가 못했고 남윤영이 3번 했다고 난 너무 안좋아 남윤영이 3번 했다고 됐어요 같이 가십시오 우리 냄새나게 이러지 말고 같이 가십시오 어우 짜증나 자 couple 부물찾기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행아계 가위바위보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, 대박 여기 딸 바보들아 아아아아 무서워 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